점성술사 브리지트 님이 맞으십니까? 아, 어서 오세요. 점을 보러 오셨나요? 금전운, 연애운, 직장운, 뭐든 봐드린답니다. 점이라면 미래를 알려준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거 흥미롭군요. 어떤 원리로 미래를 볼 수 있죠? 음, 당신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소개가 늦었군요. 휘광의 탑에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맡고 있는 다푸네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 삼라의 일적 중 유일한 생존자로군요. 유일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 그래서 날 어떻게 할 생각이죠? 어떻게 하다뇨? 전 그저 흥미가 생겨 찾아왔을 뿐입니다. 요즘 포이시티에서 소문이 자자한 미래를 내다보는 점성술사에 대해 말이죠. 비아냥거릴 생각이시라면 돌아가 주시죠. 그나 적대적이시군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삼라의 일족께서 절 찾아온 이유는 뻔하겠죠. 정성술이라는 아류로 미래를 본다고 설치는 게 보기 싫어서 그 잘나신 능력으로 절 깔아뭉개고 비웃으러 온 것 아닌가요?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난 당신들이 싫어요. 당신들은 언제나 당신들 이외에는 아류로 취급했죠. 그깟 수정구가 마치 진리라도 되는 양 다른 이들을 짓밟고 핍박했어요. 실상은 수정구 안의 세상에 갇힌 입만 살아있는 족석들이면서 미래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언제나 그런 말로 포장하더군요. 당신들은. 솔직히 말해요. 당신들끼리만 예지능력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었다고. 말씀이 심하시군요. 심하면 뭐 어쩔 건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 머리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이만 실례하죠. 흥, 끝까지 고귀한 척은. 부자들의 장난감 노릇이나 한 주제에. 그 말은 그냥 넘겨들을 수 없겠군요. 뭔가요? 고귀한 삼라의 일족께서 실력 행사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네. 뭐? 생각보다 위험하군요. 당신의 능력은. 잘 알았죠? 그럼 이제 가요. 가서. 다신 오지 말아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산 기사단장은. 네? 당신을 기사단에 드리려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정보를 관리하고 미래를 분석하는 자로서. 하지만 이렇게나 적대적이니 저로서는 방법이 없군요. 잠깐만요. 어머, 그런 얘기라면 진작에 말씀을.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어, 오늘은 컨디션이, 어, 안 좋아서. 흠. 됐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푼돈에 타인의 미래를 팔고, 그 책임도 지지 않는 탐욕적인 사람이군요. 열등감을 억누를 생각도 없으며, 모욕도 서슴치 않죠. 아, 아니, 아, 그건... 직접 만나러 오길 잘했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아, 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희 일족을 폭군과 같이 취급하셔놓고, 필요에 따라 그 폭군에게 고개를 숙이시는군요. 아, 부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당신을 내가 지켜볼 거야. 당신의 잘라빠진 금지가 무너지고, 밤에라 이르는 순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의 옆에서 지켜볼 거야! 지켜보면서 웃어줄 거야. 기대해! 이건 예언이니까. 당신의 파멸은 내가 만들 테니까!